연이은 실패로 쓴맛을 봤던 1라운드. 2라운드라도 잘해야 상품을 탈텐데. 과연 멤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라운드는 바로 릴레이 안무 퀴즈입니다. 아! 오 재밌겠다. 릴레이 안무 퀴즈! 케이팝 영상 속 안무를 보고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마지막 사람이 안무의 곡 제목과 가수를 마치는 게임. 총 7문제 중 5문제 이상을 맞춰야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순서랑 제일 마지막에 맞출 사람을 정해주세요. 춤 잘 춘 사람이 문제를 내고 잘 맞추는 사람이. 나 잘 맞춰. 카피. 내가 내고. 내고 너가 맞추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근데 이 얼굴로 계속 찍는 거죠? 2라운드 릴레이 안무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스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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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못봤어. 어 뭐였지? 다시 해봐. 이렇게 하고 막 기타를 쳐. 아 나 먼저 알아야 돼. 아 이게 뭐야. 아 뒤돌아? 나 나 나 나 나.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맞나?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정국의 세븐. 정답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했는데 수빈 언니 어떻게. 아 이것도 했구나. 이것도 했잖아. 아 나 이거 때문에 긴가빈가 했는데 뭔가 해. 네. 립스틱 하는 걸 킹 받네. 저 얼굴로 치니까. 제 얼굴로. 아니 나도 저 얼굴이겠지 지금. 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아. 나 그거 못하는데. 야 이거. 근데 이거 한 번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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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정답입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이리 와 이리 와.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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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주세요. 아 어려울 것 같아. 맞나 이게? 아. 나 이거 알아. 아 이거 뭐 하면 안해봐. 뭐 해? 뭐 해? 뭐 해? 뭐 해? 뭐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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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게 진짜. 야. 야. 이게 뭐야? 너 해봐 다시. 일단 그대로 해봐.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누가? 너가 그랬냐? 아니... 자, 장미! 하나, 둘, 셋! 엔시티 드림 피트박스? 탈락! 아니 이게 뭐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하면...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심심해. 맞아. 빨간색을... 당연하지! 스텝이 많은데? 우어? 우어? 우어까지 해야 하는 거야? 아니야. 노래 부른 거야? 뭐 뭐 이랬나? 우어? 우어? 아니... 어 그렇게 해. 선으로 가자! 이게 뭐야? 세웅이...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샤랄랄랄랄라... 샤랄라! 오! 하나, 둘, 셋! 세웅 샤랄라! 정답입니다! 와! 이거 뭐야? 아니 갈 수 있는 건 왜 이래? 어떻게 해? 아우 너무 웃겨 어떡해. 이해잖아요. 잘 맞힌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맞혔지? 아니 너... 이거 하면서도 몰랐어? 아니 이게 톡톡해요. 너 하면서도 몰랐어 이거? 어? 너 하면서도 몰랐냐고?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했어. 아니...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에 가겠습니다. 율동 같은 춤... 아기 상어 나왔으면 좋겠다. 무슨... 뒤에서... 뒤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귀여워. 난 이상해요 쟤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 아니... 아니... 여기 뒤에서 보여줘. 아 잠깐만 뭐 있었는데? 뭔데? 웃어봐서 기억이 안 나. 이게 맞아? 이거 이거야? 자 수아 다음! 넘어가세요 수아. 대박. 자 수아. 끝이야? 끝이야? 응. 이렇게 하던데? 아... 아... 이거 얼어로?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몰라. 어?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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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야 똑바로! 어이... 신기하다! 어떡해! 얼굴이 이렇게... 내가 트럴인 것 같아. ETA! 하나, 둘, 셋! 유진스 ETA. 정답! 어떻게 맞혔어? 아니 내가... 와, 얘 진짜 똑똑하다. 이거 뺐어! 기억이 없어. 아니, 얘가 뭐였다고 하랬어. 내 생일 파티에서 아마 모든 그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와, 나 저 어떻게 맞힌 거야? 잘했다. 얘가 진짜... 잘했어. 아니, 얘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 나 이제 어떻게 맞힌 거야? 다음은 남자녀를 넣을 거 같은데. 쟤는 왜 웃어? 불안해. 왜 이래? 아니야, 너. 뭐야, 무서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여기까지만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아, 나 이제 뭔지 알았어. 아,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아니, 알잖아. 그래, 그거야, 그거야. 잠깐만! 자, 이제 생각해주세요. 아니. 아, 이거 뭔 춤이지? 기억이 안 나. 하고, 이거. 아, 이거? 하나, 둘, 셋! 아니, 그거요. 뭐? 그거,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아니, 뭐... 아니, 뭐... 땡, 틀렸습니다. 희민이가 더블 H, 얘네들 했던 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아, 그래?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아, 그래?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아, 이거 가자. 그래. 아, 잠시만. 아니, 뭐... 차례가 안 오는데요? 어? 나 이거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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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닌가? 내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엄마, 이런 거 입고 이러는데? 아, 그냥 오는 거.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장면이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이거 맞힐 수 있어. 이렇게.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에? 왜? 아, 뭐야, 헷갈려. 뒤에가 뭐야, 뒤에가 뭐야. 뒤에가 뭐야. 아니, 얘를 맨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원. 그럼 수빈이 편장 따라해봐. 어떻게 해, 수빈이 편장 따라해봐. 이게 뭐야? 망했다. 이게 뭐야? 뭐였지? 정서.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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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까지만. 이게 아무리 만들어내요. 이거 참 못하는 거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다시 만난 선생님. 소녀시대요. 정답! 정답!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난죠, 이은이가. 이거 내려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맞췄, 그거? 이거 어떻게 맞췄, 그거? 이거 업무가 뭔가, 막 그, 안녕. 이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꽂혀서 맞췄어요. 박수, 박수. 에이스. 자, 우리 그래서 2라운드 총 7문제 중에 극적으로 5문제 성공! 그래서 오늘 상품! 상품권이 있어요. 우와! 뭐야? 막 5천 원 아니죠? 5천 원은 아니야. 5백 원. 5백 원. 5백 원? 아 뭐야, 복합이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런 써져있죠? 이런 거 아닌가? 누구는 10만 원. 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다 똑같아요. 우와! 뭐야, 만 원이야? 어, 만 원. 이게 무슨 일은 만 원이나봐요. 갑자기 왜 주신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1라운드 퀴즈, 2라운드 퀴즈 그리고 벌칙까지 받아봤는데, 효은이는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이렇게 파격적인 걸 했으니, 앞으로 뭘 해도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진짜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게임을 잘 못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트롤이었던 것 같고요.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이번 게임에서 장미가 맞추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조금 실패를 했을 것 같아서 장미한테 너무 감사함을 표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얼굴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어요. TV로만 보던 게임을 실제로 해서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이런 벌칙을 받을 줄 몰라서 되게 당황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얼굴 가지고 장난치는 거 했잖아요. 장난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재밌었고 아니, 얘가 생각보다 똑똑하게 잘 맞추고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 많이 틀려가지고 애들한테 좀 미안했는데 2라운드 때 좀 캐리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오늘 새로 들어온 멤버들과 같이 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큰암머니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큰암머니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IMI captivating 이와 같이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